이네도 나를 생기려고 나 이제 금방 돌아오겠네 손자 나면 돌아오네 원래 애첩도 손자가 나면 애첩도 버리네 내가 그랬거든 뭔 소리야 내고 손자가 있으면 아무리 이쁜 애첩돼요 다 필요없대 내가 경험자네 야 그거 맛있냐? 응? 그런거 먹어갖고 별로 안좋거에요 나 이빨이 예술 먹어야지 떡장씨 오늘 떡판 나부렸네 떡 내부렀구만 그 국물 안그럭시게 제가 콧가루다 잘 있거라 부산항 갑시다 그 국물 안그럭시게 하이 그 국물 안그럭시게 그 국물 안그럭시게 그 국물 안그럭시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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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